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설계 26 엔티티 관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티티 관계를 순서대로 작성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복잡한 관계일수록 순서대로 복잡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겠죠 복잡하다고 복잡하게 한다면 의미 없기 때문에 복잡할수록 순서대로 입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되겠고 단순한 관계는 순서대로 단순히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은 업무의 흐름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관계도를 잘 작성하도록 합니다